싸디킹 형 제 친구가 이거 하나 물어봤는데 답해 주실 수 있어요? 뭔데 어떻게 해야 이렇게 될까요? 저는 헬창인데 몸이 별로 좋아지질 않습니다 그 이유를 본인이 더 잘할 긴데 저는 어제 샴시새끼 치킨앤라이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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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었는데 저녁에 못먹고 잤쓰예? 마음 읊어보이소 그리고 운동한 다음 날이 상당히 괴로울 정도로 운동을 해본 적이 있어요? 야늘드 이거 친구 아니고 니제? 야 마샤드입니다 싸디킹 형 머슬마인드 커넥션이 뭐예요? 여태 그거도 모르고 운동했지요? 니 운동할 때 뭔 생각하면서 운동하노? 그냥 뭐 이따 뭐 먹지? 아 아니 민다 당긴다 보통 뭐 그런 생각하지 않나? 젤엔젤 이 운동을 할 때는 운동하는 부위를 생각하면서 해야 돼 자 이두 운동한다고 하면은 이두가 늘어나고 슛쭉하는 거를 머릿속으로 계속 이미지화 시켜주면은 근육이 성장하는데 효율이 막 엄청 좋아진다고 아 그게 머슬마인드 커넥션이구나 자 눈 감고 한번 해봐 눈 감고 아니 말을 따라 하라는 게 아니고 야 마샤드입니다 운동만 깔끔하게 끝내고 하시 밥 한번 묵어 계십니다 오늘은 닭 말고 싱션무양인데 밥이랑 연어 좋다 연어 씨의 덩어리 올리브 살짝 뿌려가 오븐에 굽아주고 아 운동을 좀 빡셔야겠더만 가나 씹어먹기 귀찮노 양마 다 넣고 갈아프자 야 마 좋다 이거 본주 계셔 연어죽 이름 달고 팔아도 되겠는데 네 안녕하세요 라이언 휴민생입니다 아 부스터 다 먹었네 오늘 운동 어떻게 하냐 야 너도 다 먹었냐 일로와 이거 같이 먹자야 그게 뭐예요? 커피 한 티스푼? 빙크솔 때 반 티스푼? 물 넣어주고 자서 부스터 없을 때 이거 먹고 운동하면 펌핑 오직었다고 아놀드 팬케이크 좋아하니? 완전 빵돌인데 운동해서 못 먹어요 먹으면 근육이 마구 튀어나오는 단백질 팬케이크 레시피 알려줄게 시작 먼저 오트밀 120g을 갈아줘 팬케이크에 오트밀이 들어가나요? 오트밀을 밀가루처럼 쓰는 거란다 이제 계란 한 개 남백 200g 물을 조금 부어주고 프로틴 파우더 한 스쿱 바나나 한 개 소화가 잘 되라고 글루타민 한 스쿱을 넣어줘 아 벌써부터 복잡하네 빈봉도 조상님이 들어주길 바라면서 먹는 것도 조상님이 차려주길 원하니 아니 그거는 재료들을 모두 곱게 갈아준 뒤 팬에 기름을 두르고 반죽을 부어줘 블루베리를 몇 개 데코하고 예쁘게 구워주면 끝 뚝딱 뚝딱